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묵을 볶음을 좀 해 보려고 준비해 봤어요 어묵을 이렇게 길쭉길쭉 한건데 어싯어싯 썰겠습니다 파도 어싯어싯 썰겠습니다 이것은 어건장입니다 어건장에 고춧가루 좀 넣고 고춧가루 1스푼 1스푼 넣고 마늘 1스푼 넣고 이렇게 버무려 놓겠습니다 식용유를 이렇게 놓고요 뽑겠습니다 또랗게 볶아줍니다 또랗게 볶아줍니다 또랗게 또랗게 볶아줬으니까 이제 양념 해놓은 것을 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아까 양념 1스푼을 만들어 줍니다 양념 2스푼을 볶아줍니다 양념 3스푼이 들어간거예요 양념 1스푼을 볶아줍니다 양념 1스푼을 볶아줍니다 볶아 놓은 것을 볶아줍니다 바늘 schwul 생크림 그냥 놓은 것을 꺼낼겠습니다 이제 통깨를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